사도행전 108강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속죄를 전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도는 육체의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형제들에게 오직 속죄를 전하는 사역자라. 너희는 시간 세상에서 모두 사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즉시로 사도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듣고 배워서 실천하기 전에는 천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 너희는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라. 죄란 환상을 실상으로 믿는 고통이니 보이는 만물은 환상이오 보이지 않는 신성이 실상이니라. 속죄란 모든 고통의 마침이라. 속죄는 환상과 실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환상을 버리고 실상으로 복원시키는 해독죄라. 사도의 주요 사역은 속죄를 선포하는 것이라. 이를 위한 훈련으로 무효화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라. 사도는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 사물을 무효로 하는 것은 가치없음을 지각하는 것이라. 너희는 환상의 세상에서 대부분을 가치있게 여겼을 것이니 보금을 위한 도구와 수단 이외에 가치를 두지 않는 훈련 기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런 다음에 가치없는 것을 실제로 포기할 때만 사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느니라. 가치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행복을 선택한 것이니 너희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다만 너희에게 고통을 준 가시를 빼내어 고요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자격은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판단은 부정직함이오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라. 판단은 형제의 신뢰를 파괴하고 판단이 없으면 모든 이가 형제가 되느니라. 사도의 자격은 무방어라. 사도는 모든 형제를 자신과 하나로 믿는 자이니 하나님은 한 아들만 창조했음을 믿기 때문이라. 어찌 자신이 자신과 맞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도는 모든 방어수단을 내려놓음이 위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안전이며 평안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자니라. 사도의 자격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 아낌없이 주기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뚜렷한 반대로서 천국의 사랑이기 때문이라. 아낌없이 주기는 신뢰에 근거한 것이니 너희는 아낌없이 주므로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느니라. 사도는 기적을 전하는 자라. 기적은 환상이 떨어져 나가고 실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 죄는 병이오 속죄는 기적이오 치유는 하나님이라. 마음이 치유되지 못한 환자들은 스스로 병을 선택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느니라. 니들의 몸은 그들에게 고통을 통보하고 그들은 몸에 복종하느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왔으니 몸을 실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병을 선택했음을 시인하여 몸과 병을 환상으로 선택하고 오직 너희의 참된 자아인 성령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선포하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완전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고통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병은 불가능하다. 나는 병이 필요 없다. 나는 병에게 얻을 유익이 전혀 없다. 나는 estava 병 podľa 의지 흐 since 역avil 저 갔다 어 어떻게 아멘